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요.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말각해 씻을 굴 고운 해야 소사라. 여러분들 시에서요. 이 시어가 긍정적 의미냐 부정적 의미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자가 이 시어를 추구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걸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해가 뜨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죠. 그럼 이 시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표현상 특징이요. 해야 소사라, 씻은 얼굴, 새야 소사라, 아니 해보고, 소스래, 그리고 해가 얼굴이 있대. 자 사람이 아닌 걸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사라, 소사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네요. 반복법이 쓰였습니다. 반복법이 쓰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에서 반복법을 쓰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리듬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운율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했던 말을 또 한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의미 강조. 이 사람은 지금 해가 뜨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산너머 산너머 어둠을 살라먹고 어둠은 해가 뜨면 없어지죠. 이거를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의미네요. 산너머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띈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 이글이글 해가 타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음성상징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달밤은 긍정 부정 실태잖아요.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아무도 없는 뜰에 나는 달밤이 싫어 난 달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해는 긍정적인 의미 달밤은 부정적인 의미 이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만약에 깊이 있는 의미를 물어본다면 시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는 1946년 즉 해방 직후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방 전에 쓰여진 시인지 아니면 해방 후에 쓰여진 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가 해방 전에 쓰여졌다는 걸 간정한다면 쓰여졌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해는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겠죠. 달밤은 일제강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쓰여졌다고 감안하면 그런데 여러분 다른 작품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이념 대립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던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는 그 이념 대립이 끝난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달밤은 이념 대립 때문에 혼란한 세상 이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일단 확실한 거 해는 여기서 뭔가 좀 밝음을 의미하고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달밤은 어둠을 나타내고요.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년 가볼게요.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여기서 너는 해죠. 네가 사 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 청산이 좋대요. 해가 떠야 산이 푸르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 해가 뜨면 나타나는 그 청산이 나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은 여기서 음성 상징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깃을 치는 깃을 친다는 건 날개짓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의인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비유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이거는 청산 산을 새에 비유한 이렇게 생명체가 아닌 걸 생명체에 비유하는 건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화류법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뭘까요?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여기서는 긍정 부정을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여기서 뭐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 뭐 사슴 칡범이 호랑이거든요. 사슴과 호랑이면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호랑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슴과 호랑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사슴은 약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약자? 그럼 칡범, 호랑이는 뭘까요? 강자. 강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꿈꾸는 건 뭐냐면 그 청산에서 그 청산에서 사슴과 칡범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시 말해 약자와 강자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를 소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런 세계가 되려면 일단 뭐부터 돼야 돼? 해부터 떠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떠라, 해야 떠라. 왜? 해가 떠야 청산이 되고 청산에서 뭘 할 수 있으니까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해야, 고운 해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서로 어우러진 화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에뛰고 고운 날 아름답고 고운 날을 누려버리라 아, 이 청산에서 강자, 약자 서로 가릴 거 없이 모두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날들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의 시상전개방식을 보면 일단 해가 뜨라고 소망하고 있죠. 해가 뜨면 청산 푸른 산이 나타나죠. 그 푸른 산에서는 사슴도 그리고 칡범도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어우러져 화합할 수 있는 거죠. 화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평화로운 세상을 누려보고 싶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죠? 에뛰고 고운 날 평화로운 나날들을 누려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가 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상전개방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 게 표현상 특징 그리고 음성상증어가 많이 쓰였죠. 이글 이글 홀홀홀 그리고 의인법 사람이 아닌 해를 사람처럼 비유했고요. 그리고 청산을 깃을 친다. 이거는 의인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화료법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표현상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정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는 산문 시인데요. 보통 산문 시는 줄글 형태로 돼 있어서 운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산문 시 도 운율이 있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성격 상징적 해 그리고 달밤에 뭔가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죠. 열정적 간절한 소망 반복을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으니까요. 미래의 지향적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애 띄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도야겠죠. 지금 이 사람의 현실 여러분들 해가 떠 있으면 해가 뜨라고 얘기할까요? 해가 제발 뜨기를 소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해가 아직 안 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속에서 해가 뜨고 그리고 청산에서 화합의 세계를 누리고 애 띄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소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화합과 평화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고요. 표현상 특징을 볼까요? 어휘와 구절 반복해서 사용함 여러분들 반복의 효과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리듬감 형성 운일 형성과 의미 강조 그리고 대체로 사음복 율격에 가까워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말같이 싫어 고운해야 소사라 시조 같은 그런 사음보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좀 4번 끊을 거일 수 있는 그런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도가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 밝음을 상징하는 건 뭐죠? 해가 되겠고요. 어둠을 상징하는 거는 달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X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거 청산이 되겠네요. 2번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사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헐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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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 다음에 대주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대주적 시어 해와 달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5위원회 꿈은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근데 여기서 꿈 얘기는 아 이거 다 꿈이다 어렵다 그 얘기인가? 아니죠. 그만큼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순영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3년에서 찾으라고 했죠. 여기서 3년에 나와 있는 거 나는 뭐가 좋아라? 청산이 좋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산이 되겠고요. 2번 볼까요?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 만나면 칡범과 놀고 여기서 사슴과 칡범 약자와 강자를 의미하죠. 이거는 그러면 약자와 강자가 서로 모하는 세계 강자가 서로 화합하는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